1. 여우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.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. 10편 104편 24절 말씀. 아멘. 1. 여우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.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. 10편 104편 24절 말씀. 아멘. 할렐루야.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대. 오우, 정말 놀라워. 소리 높여 할렐루야. 내일 또 만나. 안녕. 오우, 정말 놀라워.